주민자치센터 농학교실 팀인데요. 20여 명의 회원들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번 이영화 강사님의 지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공연은 특별히 빨랩판도 보이죠? 그리고 키, 또 다듬이, 바가지 이런 악기로 활용해서 댄 노래와 사물을 접목한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시죠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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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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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성 가리아 오리아 오리아디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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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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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흡도 아주 좋은데요. 고맙습니다. 끝나셨으면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. 우리 동매분들 아주 반가워요. 우리 태평이동 사물놀이팀은요. 제8회 효무나 뿌리축제 나도스타 장기자랑에서 17개 동 가운데서 최후 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그때 50만원을 받았는데요. 상급 50만원을 태평이동 안심마을 병파사업에 쾌척을 해주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